우유 커플이라는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우유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순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우유 커플의 모습을 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은 중반을 달려가고 있는 촬영이기 때문에 더 깊이 막 들어가는 사랑의 관계는 아직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제목처럼 설레느라 너무 잘 아직은 어울리는 관계로 지내고 있고요 좀 여러 가지 환경상 일주일 만에 만난 적도 있고 한 며칠 만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촬영을 오래간만에 만나다 보니까 다시 시작하는 느낌처럼 설레기도 하고 다시 두근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게 그런 우유 커플을 잘 도와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촬영을 하면서 되게 설렐이고 노력 중이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드라마상에서 최대한 시청자들이 봤었을 때 극 중에서 제목 그대로 좀 설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감독님이랑 또 어쨌든 배우들이랑 다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누고 있고 최대한 연기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재밌게 시청자들이 봤었을 때 공감도 가고 그런 부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 중입니다 12.11.193.2013 그리고 에포스로icar어